아 야 놀이 이제 치기 시작하네 그지 야 제 아이스 빌딩 도구인데 어? 모노리를 완성됐다고? 모노리를 길이잖아 아 그렇구나 정보장이 있었다 구름이 뭉개구름인지 무슨 구름인지 모르겠네 단장은 조개구름 해장아 해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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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솔 군락지가 있구나 봉솔이 모양이네 근데 여기 모노레일이 아 모노레일이 저게 3만원이라고 했어요 비싸다고 그러던데 여기 비싼거야 여기 의자가 이건 특색이네 아주 이 쌀이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꽃인데 해구 아 해구 바다 국화 여기 새로 만들어진 길인가 저쪽 펴는 길에 우리 갔었는데 그치 아 아 진짜 이렇게 민도가 이건 뭐야 이게 왜 이게 태풍때문에 무너진 같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제도를 정리도 안하고 많은거야 지금 살아날 수 있겠는데 그치 요즘 요즘 그러니깐 구청이라 이런데서 그냥 거의 점검을 안하는거야 아이고 참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는 안하고 쓰레기는 그대로 쓰레기는 그대로 이쁘다 저기 해운대 해수욕장 거기에 보이네 이거보다 나무가 싸갔다 이런거 빨리 교체를 해야지 색깔을 안치라고 말해지 이게 이거도 그냥 나무가 그냥 빠져있대 하여튼 요즘 공무원들이 이럴 전혀 안해 이 나무가 그러네 산식이 나오는데 곰솔 아 이거 모노릴리 줄을 써있네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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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송이라고 바닷가에 주로 사자는 소망 곰솔이라고 아직이 오픈은 아닌가 보다 아직까지 시험한다는거죠 귀엽네 이봐 이게 펜스도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페인트도 칠도 안하고 하여튼 이게 해운대구청 문제네 진짜 이봐봐 완전 뭐 그냥 사갔다 사갔어 사갔어 이게 해변가라서 그러니까 페인트를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응 길이가 안 있었어 좀 밑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오래된 길인데 이게 옛날 철도 길이잖아요 응 그래 펜스를 새로 해야 되겠네 펜슬을 새로 해야 되겠어 응? 펜슬을 새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깐 손으로 안 보겠지 이봐봐 아유 이게 뭐 진짜 참 응 정말 진짜 예쁘다 예쁘다 여기가 이제 건무이네 막다른 길이다 그래 이것도 뭐 그냥 이것도 조금 더 하면 살 수 있겠는데 그냥 여보 여기 페인트가 딱 저까지 되는거 그래 이게 내가 돈들이는 거잖아요 응 아유 아유 여기가 아유 어 그거 한번 물어 볼까요 에이 어 에이 에이 아유 네 예